1. 아나운서 메이크업 화려하진 않고 그래도 아나운서 메이크업? 피부랑 입술 정도만 하는 진짜 자연스럽게 음영하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눈썹이 여기 입술을 붙이겠습니다 아이라인 섀도우 컬러풀 큐트 어우... 교맨이 어? 진짜 평소에 하고 싶어가지고 화려한 것 같아요 어? 어? 괜찮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평소에 안아정벌을 해보는 거라서 두근두근대요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 대박이다 우와 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되게 당당해진 것 같아요 저도 도전해볼 수 있는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의 기억이 여러 번 다른 이런 메이크업도 해보려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곳에 대해 사용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세요